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 역대 1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공헌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레거시 번호를 도입했다. 토트넘은 홈페이지를 통해 1894년 10월 13일 처음 기록된 1군 경기부터 현재까지 뛴 모든 선수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부단 역사에서 그들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 레거시 번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레전드 선수로 칭찬하며 805번을 부여했다. 토트넘은 세계 축구계의 스타로위치가 계속 커지는 손흥민은 토트넘 전설이 됐다. 역대 아시아계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지금은 우리 팀의 주장을 맡아 토트넘에서 자신의 역사를 계속 써가는 중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2005에서 2008년 토트넘에서 허락한 수비수 이영표는 709번을 받았으며 토트넘 레전드 공격수 중 한 명인 미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617번을 받았다. 하나씩 칭찬하며 둘이 형태의 시각으로 강력합니다. 하나씩 칭찬하며 둘이 형태의 시각으로 aşa